네, 계속해서 이 성인가요의 깊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무대를 이어나가 볼까요? 네, 성인가요에는 주제가 인생, 이별, 눈물, 희망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많은 주제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빼놓는다면 수많은 노래가 아마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 기차역에서 나누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일지 저는 무지무지 궁금하거든요 더더 궁금해 그래서 이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차역 영가의 주인공 여러분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try to chop try to chop try to chop 어디 어디 있을까 때로는 쫓아타고 때로는 막창하고 아무도 찰나 찰나 헤맨다 수 없이 아는 사람 미루고 가는데 사랑하는 너로 나라네 겸손과 보람 속은 모두 찾아갔지만 너로 먹고 해과 우린 그 느낌으로 서울러게 꽃불러게 남은 우리의 춤 우리의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찰나 찢찢 찰나 찢찢 찰나 찢찢 마음 깊은 기차 안에서 사랑을 약속한 사람 지금 어느 어느 가슴에 사랑하는 너로 찰나 찢찢 찰나 찢찢 겸손과 보람 속은 모두 찾아갔지만 너로 넘고 해방을 만들게 너로 소울러 소울러게 부생러게 나무 우리의 춤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니다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니다 다시 그려봅니다 가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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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